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먹어요 수준은? 네,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소스는 매콤하고 맛있어요 소스는 매콤하고 맛있어요 콜라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매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소스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소스는 진짜 맛있어요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좀 더 맛있네요 마늘은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질꾸려요 종류가 조금 얼었네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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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즈는 쫄깃쫄깃해요 치즈는 쫄깃쫄깃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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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아삭아삭 멈추맛 치즈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매콤해요 초콜릿은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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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쫄깃쫄깃 새콤한 양념이 부족해요 쫄깃쫄깃 소스 쫄깃쫄깃 쫄깃쫄깃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